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계열사인 셀트리온 미국 법인 인수로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직접 판매 본격화에 나섭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 유저제에 위치한 셀트리온 USA 지분 100%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. 인수 가격은 약 180억 원 규모로 인수 즉시 셀트리온 USA가 보유한 라이선스를 즉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. 라이선스는 셀트리온 USA가 보유한 미국 내 판매 유통망을 비롯해 셀트리온 케미컬 의약품, 코로나19 진단 키트 유통권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이로써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미국 내 의약품 유통을 위한 준비 시간을 수개월 단축하게 됐고,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의 사업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.